아 오늘 멋진데요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구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잠시리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동기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